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수상한 큰 방파제로 나왔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에 고기 잡아 갖고 손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요렇게 잘 안 나온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많이들 잡으셨네요 자 20마리 30마리 선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손질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안에도 있구요 30마리 뭐 40마리 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자 많이 잡으셨네요 그래도요 자 지금 안에 조항은 어떻습니까 좀 나옵니까 아 그래요 이거 애왕에서 잡으신 거에요 내왕에서 잡으신 거에요 외향이요 다 외향이요 다 외향이라고요 아 예왕이요 바깥쪽에서 잡으셨구나 자 지금 현재 시간에 잘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길에 예 숭어 훌치기 날씨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여기서 훌치기 날씨를 하시는데 숭어가 보이는가 봅니다 아 걸었나요 아 걸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숭어가 있나요 숭어가 들어와 있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 조그만 놈 하나 잡아 놓으셨네 자 숭어가 있긴 있는가 봅니다 아 예 한마리 걸었습니다 아 예예 자 아 예예 요번엔 좀 큽니다 아 예 요번엔 좀 크네요 큰 거 한마리 걸으셨고 자 숭어가 들어와 있는가 봅니다 자 평강을 써야지 평강을 안써서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번엔 못 걸었구요 좀 먼 쪽에 바닥이 보이는 쪽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면 모르겠습니다 하얀 쪽엔 안 보이고 있구요 자 숭어 훌치기 날씨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찍었어요? 아니요 자 애왕 쪽에서도 좀 나왔구요 지금은 현재 소강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일단 저 가지방파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항 가지방파제를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데요 좀 전까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쪽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구요 자 끝까지도 많이 계십니다 자 어제는 저쪽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쿨어 채웠다고 빨리 쿨어 갖고 오라고 막 그러고 그러셨다고 하시네요 자 여기 손주에서 늘어놓으신 분도 계시구요 자 제가 막 오자마자 소강 상태라고 하시네요 그전엔 많이 나왔었답니다 자 저기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장님들은 고기를 밑에 분들 다 주셨다고 하시네요 많이 잡으셨다고 하시는데요 다 낚시하시는 분들 주셨다고 하시네요 자 소강 상태인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마쳤습니다 작은 방파제를 먼저 가는 바람에 큰 방파제는 조금 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아쉽네요 뭐가 한마리 올라오는데 뭐가 올라올까요 아 유면속 한마리 올라와주고 있네요 지금 소강 상태인데 자 한마리 잡으셨죠 안녕하세요 많이 잡으셨나요 아 어디갔어 고기 아 떨어졌습니다 아 제가 방해를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금방 한마리 잡으셨는데 제가 방해를 하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쪽에 많이 잡으신 분 있다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또 테트라포트가 커졌습니다 여기 사장님 또 잡으신 거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잡으셨나 예 나오긴 좀 나온다는데 아 손질을 다 해 놓으신 거요 예 어휴 한 100마리 잡으셨나요 그 정도 됐는데 아 예 여기 있다 자 여기 금방 또 잡으신 것도 있고 자 손질을 다 해갖고 오셨네 예 쏟고 계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놈은 크네요 떨락날락하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예 좀 소강상태 인데요 요렇게 소강상태일 때 뭐 손질들 하고 그러시는 거 같아요 큰 방팔의 쪽쪽입니다 아 그런 사이 저쪽에서 한 마리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아 예 한 마리 올랐습니다 자 소강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예 나와주고 있네요 아 그 옆에 분도 올라오나요 자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쪽이 나오나요 자 고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히트 어 뭐야 아 황어가 왔습니다 아 예 이렇게 큼직한 놈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 대형 오종입니다 자 일단은 손바스는 좋겠습니다 자 아 예 저기 있네요 자 이걸 어떻게 건져야 할까요 자 잘못하면 터져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 예 올랐습니다 예 자 엄청 크네요 자 줄을 잡아야 되는데 자 대신 줄을 잡아 주십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자 자 크네요 자동 방사 됐습니다 자 여기도 잡아서 놀어 놓으신 분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삼오십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저 건너편에서 또 나오네요 자 저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자 자 예 또 한번 올라오고 있고요 아 이제 또 저쪽에는 또 예 호황인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자 이만 바빠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항은 예 영상의 끝까지 살펴보시면 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아 저기 또 한 마리 올라오는 것 같네요 아 예 자 여기 쯤에 계신 분이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